홍지수 덕분 자, 오늘은 또 뭘로 찾아왔나요, 저희가? 옥수드 전분 20인분 먹기거든요? 저... 예, 저... 예... 어, 먹기야겠다. 1번 실험 콘텐츠 때 뭐 했죠? 신발 튀김 저희가 첫 번째 나름 야심차게 시작했던 실험 콘텐츠를 아주 척점한 실패를 또 맛봤고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? 두번째 욕먹을 컨텐츠는 오늘은 액체 위를 건너라 액체인데 딱딱하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?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출발 핫도그의 물 위를 걷자 와 무섭다 나 결혼했지? 신기하다 벌써 신기하네 와 재밌었는데 이거 이게 시원해서 느낌이 좋아 시원한데 차가워 마치 물에 있는 것 같아 어? 완성인데?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? 미숙가루 미숙가루 안에는 가을이야 이거를 이렇게 섞으면 오! 이거 봐! 뭔가 이거 뭐지? 봐봐 녹아 아이스크림도 녹아 오 그러네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물이 너무 많이 넣었나봐 그런 거 같아 물 좀 빼세요 아 이거 망했어 얘 때문에 물을 좀 일단 덜자 아까 전에 가만히다가 갑자기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여보 내가 언제 가만히 있었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이거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했지 네? 응 아 망했잖아요 이거 너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계량을 해놨어야죠 계량을 해놨어야지 자 이제 이거를 충격을 가면 순간적으로 고체를 당한다고 하거든요 강한 충격을 줘보겠습니다 강한 충격을 줘봐 강한 충격을 줘봐 강한 충격을 줘봐 아아 미안해 아아 미안해 아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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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겄냐? 더 세게 치면 될 거 같아 더 세게요? 더 세게 치면 될 거 같아 뭔데가 나 안되네요 안되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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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줘봐 망치 줘봐 야 으흐흐흐흐흫 간식 띵 오오오 야 느낌이 달라 아까랑 달라 분명히 달라 근데 조금 그 느낌이 와 될 거 같은 느낌이 잡혔다 야 어?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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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살짝 해봤거든 됐어 오! 됐네! 이게 더이상 그게 아니었어 살살 넣어볼게요 살살 들어가요 살살는 끝까지 들어가죠 자 세게 쳐볼게요 자 세게 쳐볼게요 우와 계속 들여야 공격이 될 수 있어 나 그대로 남아 오늘의 최종 목표 액체 위를 걸어보자 해봐 액체 위를 걸어보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의 도전 액체 위를 걸어보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της max 첫 번째 장미 stuk 본인 summarize Set 한강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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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 위에 무리를 걷자 자 이렇게 오늘의 콘텐츠 액체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결론 걸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